평택에 살고 있는 천명함 나경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드릴 질문은 무당에게 사기를 당하지 않나요?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신이니까 신받어 신내림해. 하는 분 무당한 데는 굿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신내림을 하기 이전에도 확인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삼재가 걸려서 보살 집에 점을 보러 갔는데 불사항아리를 모시라고 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협박성을 얘기를 해서 굿을 하라는 사람 그렇게 하는 사람한테는 굿을 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신도 아닌데 이 길을 가기는 어려우니 불사항아리를 모셔라. 할아버지 상자를 모셔라. 무조건 그렇게 모시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한테는 조금의 의심을 가지고 가십시오. 많은 금전, 너무나 큰 금전. 그리고 굿을 했는데 며칠 안 돼서 어디가 또 어떻게 또 어디가 맥혔으니 어디를 풀어야 된다. 또 굿하자 하는 분들한테 굿하지 마십시오. 일반인 사람한테 사기를 해서 굿은 안 해 먹었어요. 저는 하늘에 맹세꼬 그런 일 없습니다. 근데 일반인이 여기로 와서 무당을 사기를 치려고 합디다. 그런 분이 있었디다. 아주 뭐 아주 뭐 없는 거짓 서류를 가지고 은행에 금전이 얼마가 있다 내가 선생님 이 금전 빌려주시면 언제까지 갚겠다는 등. 오히려 일반인들이 와서 사기시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요. 이 굿 해주시면요. 언제쯤에 은행에서 내가 어디에서 얼마가 이렇게 나오니까 미리 좀 융통을 해서 해 주십시오. 안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신도 아닌데 신이라고 무조건 신굿 해라 라고 얘기하는 분들. 그 다음에 이 굿 안 하면 아들 죽어. 이 굿 안 하면 신랑 큰일 나. 이렇게 협박성을 가지고 굿을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아니잖아요. 실제로 보신 적 있으세요? 있죠. 협박을요? 그러면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 있죠. 그래서 여기 와서 물어보는 분들 무지 많고요. 점집에서 어떤 무당하고 얘기한 거를 여기서 음성 녹취를 그대로 들려서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아줌마 몇 살이야 아빠 몇 살이야 다 이렇게 사주를 다 풀어보잖아요. 전혀 이쪽하고는 전혀 관여가 없고요. 그리고 올 수 전에 이렇게 사고 수도 없고. 그런 수준이 없어요. 그러면은. 저는 여기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신엄마한테 연락을 한다거나. 또 같이 일을 한 치는 또 이렇게 선생님이 있어요. 그분 앞에서 스피커폰으로 이 사람 올해 운수 좀 봐주세요. 나 이렇게 말을 해요. 즉 슬프로 가야죠. 왜? 그 사람은 어디 가서 협박성의 말을 듣고 왔으니까 얼마나 심장이 블렁블렁거려요. 그죠? 그러니까 그럼 앉아보세요. 앉아서 있는 데서 연락을 합니다. 어디 가서는 아닌 말을 듣고 오는 거는 머릿속에 입력을 확 해서 오면서 여기 와서는 옳은 말을 해주면은 머릿속에 입력이 이게 한길도 없고 한길도 흘리네. 안타깝죠. 그러면은 있는 자리에서 선생님들한테 내가 스피커폰 걸어줘요. 선생님 나이는 몇 살이고 몇 월 몇 살 생에 시가 어떻게 됩니다. 무슨 성시고요. 봐주세요. 어 신의 운기는 있으나 불리기는 힘들겠다. 그 말 먼저 나와요. 일반인들도 문제들이 많아요. 어디가 잘 본다 그러면은 그냥 가가지고 막 오마 무당치도 다 들려가지고 물어보고 물어보고 그러면은 이 집에 가면은 우리 집 또 조상이 안 따라갑니까? 그죠? 또 일로 가면 또 따라가고 그러면 이제 무당 눈에는 이제 이게 호주로 보이고 귀신으로 보이고 뭐 굳어라 그러죠?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말이 그래요. 1년에 한두 번씩은 가는 건 괜찮다. 1년에 한 번은 이제 신수보로 가고 그 다음에 무언가를 알고자 무언가를 해결하고자 무언가를 얻고자 할 때 이게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를 시에는 한 번쯤은 가서 물어봐라. 그거 괜찮잖아요. 그죠? 나쁘지 않은 거니까? 그럼요. 좋은 의도로. 아 그럼요.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